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고든 전 부산시장이 지금 신공항 추진을 하고 있는 가덕도 부근에 또 가덕도 핵심지역의 일가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는 KTX 여기 들어서는 진영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오고든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KTX 진영역 인근에 소유한 땅이 모두 8만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문재인 정부 땅 투기 진상조사 특위의 소속인 곽 의원은 이날 보조자료를 통해서 KTX 진영역 일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고든 전수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업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입냐 등 모두 20개 필지 약 47,697제곱미터 14,453평입니다 만평이 넘습니다 만사천여평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년부터 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시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격이 66억에서 1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에 해당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KTX 진영역이 유력하게 가덕도에 연결되는 KTX 연결되는 철로를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땅이 이제 KTX가 가덕도와 연결되면 여기 진영역 쪽에서도 강력이 수혜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이 땅값이 또 더 오를 것이다 지금은 66억에서 110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지만 이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앞서 관보 등을 통해서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업 또 진레면 일대에 약 22만 제곱미터 6만 6천 5백평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 일가와 이들이 대주주인 회사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7만 8천 제곱미터 약 23,700평의 땅을 소유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곽 의원은 오거돈 본인을 비롯해서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은 곳이 혜택을 보게끔 개발하는 것은 집가 상승을 통한 사익을 노린 것이고 국민을 오롱하는 처사라면서 부동산 투기와 형질 변경 등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전수조사해서 일부를 100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또 특위 조사 과정에서 2009년 오거돈 일가의 김해시 진영 땅 16개 필지 4만 제곱미터와 관련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했고 당시 담당 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오거돈의 잘못으로 치러지고 있는 부산보궐선거에서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덕도의 검토를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덕도 신공항 검토가 취소가 됐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다시 이번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가덕도의 여러가지 부적절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특별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까지 내려가서 가슴이 뛴다고 선동하듯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오거돈 씨가 이번 가덕도 개발을 통해서 아주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거돈 때문에 치러지고 있는 이 선거인데 오거돈 씨 일가가 가덕도의 땅을 갖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가덕도 인근에도 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고 있는 진영 KTX 열차가 연결된다면 바로 여기도 큰 수혜를 보게 돼서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거돈 씨 일가족이 어떻게 땅을 이렇게 많이 가졌나 하는 것도 정말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몇만평 규모로 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곳곳에서 숨겨져 있는 땅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 땅도 있고 저기도 땅도 있고 개발하는 곳곳에마다 고위공직자들의 땅 흔적이 남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를 하고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라고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그 땅 주변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개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부산 가덕도 공항만 하더라도 28주로 추정되는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보면 지금 오히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큰 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지에 공항을 지어준다고 해서 부산시민들이 양심을 팔고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부산시민들의 정치의석은 성숙해서 이게 바로 매표, 개발사업을 해주고 표를 사가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오고던 씨가 많은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불공정의 대표적인 경우로 앞으로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몰의를 한다고 바빴는데 현재 자기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부정,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덮어두거나 봐주고 있다는 강한 인상,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보시는 것처럼 오고던 일가가 그동안에 소송을 할 때도 지금 김에 관련된 진영에서 16필지에 관련된 땅 소송을 할 때도 당시 담당 변호사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예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여기에 등재됐던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 있던 변호사가 고스란히 지금 청와대 대통령으로 왔고 또 한 사람은 인사수석으로 왔다 그리고 오고던과도 아주 관계가 깊은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오고던, 송철호 이런 식으로 오랜 직이들에게 지금 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특히 울산선거만 하더라도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선거 공작을 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지중 갖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뭘 도와주고 선거에도 개입하고 또는 이런 지역개발을 통해서 뭔가 지역민들에게 표를 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 가운데 오히려 오고던과 같은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적폐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덮어져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런 적폐들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